규칙 여러 사람이 지키도록 정해놓은 법칙 규칙을 지키다 균형 어느 한쪽으로 기울거나 치우치지 않은 상태 균형을 잡다 사라니아티 밸런스 귤 만드린 귤나무의 열매로 껍질을 벗겨서 먹는 노란색 또는 주황색의 새콤달콤한 둥근 과일 귤을 까서 먹다 귤 귤 또트 듣는 사람에게 가까이 있거나 듣는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대상을 가리킬 때 쓰는 말 귤 사과 귤 사과 귤 사과 귤 귤 귤 귤 귤 사과 귤 사과 혹은 육 어떤 귤 사과 곡 그거 뭐예요? 쭈토토트 쭈토토 그거 뭐예요? 그 것 뭐예요? 아 쭈토에터 에터 나 카레이시콘 이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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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예요? 그나마 이이거 쭈쭈지 호쩌부에터 호쩔 스코올이거 호쩔 스코올이거 호쩔 스코올이거 좋지 않거나 모자라기는 하지만 그것이나마 그나마 다행이다 그 차스지우 아 쭈토 딱 그냥 딱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아무 말없이 그냥 가다 우이치 우이치 без слов 그네 끄이네 아 아 야 думаю 끄이네 это как 나 카레이시콘 просто написано 나 루스콘 딱 точно 끄이네 это 나 루스콘 길게 늘어뜨린 두 줄에 발판이나 앉을 자리를 달아 거기에 타서 몸을 앞뒤로 왔다갔다 흔들게 하는 놀이기구 그네를 타다 모르네 그녀 그녀 아나 앞에서 이미 이야기한 여자를 가리키는 말 그녀 그녀가 가까이 오다 그녀가 가까이 오다 그늘 빛이 어떤 물체에 가려져 생긴 어두운 부분 그늘이 지다 자전연이 이슈로 다시 반복하십시오 또 그 슬로바 이 프리메리 나 카레이징 규칙 규칙을 지키다 균형 균형을 잡다 귤 귤을 까서 먹다 그 그 사과 얼마예요? 그거 그거 뭐예요? 그나마 그나마 다행이다 그냥 그냥 아무 말 없이 그냥 가다 그네 그네를 타다 그녀 그녀 그녀가 가까이 오다 그늘 그늘이 지다 그늘이 지다 그녇 그녀가